중한일 3국 정상회담이 지난 1일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래지향적 실무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한일 인구총량과 GDP총량은 각각 동북아시아의 70%와 90%를 차지합니다. 중한일 협력은 동북아시아 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 위아나와 한국 원화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제무역을 대표로 하는 중한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한 경제 교류로 위로해보아 중일 간 경제무역도 좋은 성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3개국 협력은 튼튼한 정치적 토대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3개국 간 인적 왕래가 처음으로 연 2천만 명을 넘었으며 상대국가에 파견한 유학생이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3개국은 또 일일 200여 회 항공편이 상대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인문 교류 확대를 통해 3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한일 3국 정상이 회담석에 앉아 이견은 밀어두고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